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나 진실과 마주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4.15 총선을 하루 낚인 시점에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다음에 5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뚜껑이 열리면서 드러나게 될 총선의 성적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든 이 땅의 삶은 계속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15 총선 날 투표장을 찾아서 최대한 여당과 야당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당과 야당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 예상 결과입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여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우위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우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불편한 결과를 방송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내에 패배감을 조장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려고 할 때 그나마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만큼 선전하지 못한 야당으로 인해서 여당 압승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4월 15일 날 반드시 투표장을 찾도록 그래서 사표가 나지 않도록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투표장을 찾도록 권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막판 판세에 대해서는 문화일보에 이정우 조성진 기자는 이런 내용을 취재해서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취재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지역구 130석 이상 전체 과반수 학부를 언급하는 것을 기적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체 121석에 걸린 수도권에서만 90석 이상을 수확할 수 있고 지역구에서 총 150석에서 160석 학포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당초 침체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6석에서 7석까지 당초 예상보다도 훌쩍 넘는 10석 내외로 다시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압성에 대한 견제 심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서 표정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문화일보의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한 문화일보의 김평채 차장은 좀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 분위기를 전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걸어 잠그기 전략에 도입했다. 내부 입단속을 통해서 막판 변수를 만들자는 등 상환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약세 지역을 찾아서 대승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범진보 180석 확보 이 같은 주장은 21대 총선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병채 차장의 주장입니다. 180석은 더불어 신민당 열린 민주당과 같은 위성정당 뿐만 아니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범진보 정당이 28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지역구에서만 152석 안팎을 얻으면 충분히 가능한 의석이다. 민주당의 시도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 수가 최소 135석에서 최대 160석에 달하는 만큼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초반 열쇠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소한 격차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승부가 결정되는데 막판에 트진 또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발 파문으로 수도권 판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김병채 차장 기자의 취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그리고 송파갑을 등 강남벨트 7것을 제외하고는 승리를 기대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인천, 대전에서도 여당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말 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우세 지역이었던 경기, 여주, 양평, 이청 등 교회 지역 역시 막말 파동에 따른 젊은 층과 중도층의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내용은 보수 진영에 표를 던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분편한 진실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어제의 박형준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개헌 저지선인 200석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업소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집권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4월 15일 투표장을 찾아야 될 중차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가능한 여당의 독주를 한 석이라도 더 찾아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야당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책임론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 저지라는 대의를 위해서 보수 진영에 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뭉치할 때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entesuciones. 느낌이ARYA елю